그런데 앞서 멜라토닌이 뇌를 청소해서 뇌 건강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회복 호르몬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는 말은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의 전신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뇌의 손과 체에서 분비된 멜라토닌은 1차로 뇌척세액을 통해서 뇌로 전해지고 2차로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 전신을 돌면서 체내 곳곳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서 신체 대부분의 기관을 회복하고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멜라토닌이 우리 몸 전체를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친수성과 친유성의 특징을 모두 가졌다는 건데요. 즉, 물이랑도 친하고 이론과도 친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혈관은 물론이고 체내의 장기와 세포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체내에 쌓여있는 나쁜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멜라토닌을 일컬어 전신 건강을 이롭게 만드는 회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난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멜라토닌은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왜 멜라토닌은 안 먹었지? 잊어 먹었나? 아까 멜라토닌 선생님들이 그랬잖아.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뇌에 나쁜 물질들이 쌓이고 그게 치매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오늘의 솔루션인 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우리 뇌를 갉아먹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멜라토닌은 뇌의 청소기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속의 건강 고수분처럼 외부에서 멜라토닌을 부족하지만 보충을 해주게 되면 노화로 인해서 떨어진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 능력이 회복이 되고 또 뇌에 쌓여있던 베타아밀로이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 놓인 뇌 모형이 보이시죠? 현재는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들이 잔뜩 껴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그러네. 여기에 식물성 멜라토닌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수는. 저렇게 깨끗하게. 사이사이에 낀 거. 속배가 돼요, 속배가. 청소기처럼 쫙 바라보게 돼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뇌에 낀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이 잘 제거가 되면 당연히 우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글림프 시스템이 주로 청소하는 독성 물질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평생 동안 쌓여있던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쉽게 없어질 수 있다니까 제 눈으로 봤지만 믿기가 힘들어요. 네. 또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를 현미경으로 실제로 찍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멜라토닌을 섭취하기 전에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실타래처럼 뭉치고 뒤엉키고 이런 게 보이시죠? 그런데 멜라토닌 딱 섭취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응집력이 약해지고 뭔가 실타래가 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처럼 멜라토닌이 치매의 원인인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고 그리고 이 응집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을 대상으로 고농도의 멜라토닌 섭취 전후 베타아밀로이드의 변화를 살펴본 실험 결과 고농도의 멜라토닌 섭취 시 림프관 내 베타아밀로이드의 배출량이 3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뇌에 남아있는 베타아밀로이드는 2배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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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